피곤한 일상의 달콤한 휴식 멜론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멜론 라디오 스타 DJ 스위스 로버의 펀타스틱 4 시즌 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펀타스틱 4 시즌 1에서 저희가 매주 이어갔던 코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간 라이브였죠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목욕탕 리버브 라이브 목요일이니까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목요일에 저희가 또 목간에서 들려드립니다 입장 몸 좀 좋아지지 않았니? 그러게 너 요즘 운동하니까 좀 괜찮아졌다 근데 선생님이 배를 빼야 되는데 배 운동을 안 시키고 자꾸 건강증진에 신경을 쓰셔서 전신 운동 시키시지? 그렇게 해야지 길게 보는 거래 너무 길게 보셔 나는 짧게 황 콘서트 때 잘하려고 운동하고 있는데 배를 못 놓으면 다른 데를 두껍게 해 너 경험이니? 팔, 다리, 머리, 다리, 발, 왼발 다 가슴 뭐 다 해야지 우리 목욕탕에 왔는데 경관에게 오늘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좀 이렇게 힘드니까 일단 뜨겁게 물속에 들어가서 풀면서 울림도 좋은데 노래 한번 하고 아 좋다 울림 체크 울림 체크 그러면 입수하기 전에 탈의하기 전에 일단 식순에 의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한산 태한 사람 태한으로 길이 부전하세 도전하세 아 울림 좋아 울림 좋아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입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탈의하실 분 하시고요 장래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상의 하의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간다 아시고 오우 좋아 오우 우진아 빨리 와 우진아 그렇게 많이 입었어 야 저기 목욕탕에 왔으니까 갑자기 저기 공지가 생각났는데 우진아 공지 하나만 해줄래? 아 공지? 아 그래 맞다 그게 있었지 되게 자연스럽다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2017 스위스로 소극장 콘서트 화음이 펼쳐진다고 하네 목욕탕에서 공지랑 오니까 무슨 뭐 1234님 차 빼주세요 이런 목욕탕에 방송 나오는 거 같아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님 중에 손님 중에 멜론 멜론을 듣고 계시는 많은 손님 여러분 네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2017 스위스로 소극장 콘서트 화음이 열린다고 하니까 잘한다 네 꼭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주실 때는 항상 스위스로의 신곡 첫사랑 네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옹 자 우리 저기 목욕탕에서 노래하는게 야 이게 저기 여러분들 반응도 아주 좋았고 좋았습니다 좋았어 우리가 또 뭐 음? 우리도 좋아 노래들 해드리고 이랬던 것도 좋았고 맞아요 아이돌노래? 아이돌노래 한번 갈까요? 이번엔 어? 그러게 우리 시즌1 한지 또 많은 또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어 차트를 장악하고 계시더라고 아이고 요즘에 저기 가장 눈에 들어오는 아니면 귀에 들어오는 노래 뭐야 요즘에 음 그렇게 노래보다는 그냥 비주얼이 들어와서 어 비주얼 아 비주얼? 비주얼 요즘에는 누구지 진화나? 요즘에 가장 핫한 노래는 뭘까? 요즘 나야나지 아 나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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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나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누나들 엄청 보고 방송 보더라고 나는 근데 시즌1은 진짜 다 봤는데 나는 시즌1 진짜 열 번씩 봤어 다 외워 시즌2도 전혀 안 봤어 근데 재미 때문에 보기 시작하면 좋았어 콘텐츠 굉장하대며 굉장히 매력있고 근데 안 보게 되더라고 우리 동생들 세상에 볼게 너무 많으니까 넌 좀 봐야돼 보고 배워야돼 나야나가 유행이라고? 나야나 좋아 아 맞아 어디든 막 나야나 노래는 다들 많이 들어봤잖아 형들도 응 아 그럼 그럼 우리가 한 번 여기서 우린 주공대에서 한 번 노래해볼까? 와이준 와이준도 들어왔지 탈이했지 와이준 용준에서 와이준 오 몸도 바뀌었어 굉장해 어우 굉장한데 와이준네 자 형은 그 와이준 반주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그럴까? 어 키 한번 저기 가보자 나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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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끝 노래였나? 이게 메이저야? 라이너 아 이렇게 된거지 나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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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맘 훔칠 사람 나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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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れ야나 하아 나야나 géavored 나lit 나야나 사 tint 나야나 우리가 작년 워너머를 봤을 때를 생각해봐 바로 종일 그 얘기만 하고 비하인드 컷 무지하게 찾아내고 인성 얘기하고 인성 얘기 야 청아가 뭐 이랬대 좋은 후배들이 많이 또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야 나 좋은데? 되게 노래 좋고 신났던 것 같은데 약간 텐션은 떨어진 것 같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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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톡으로 징니시비님도 오빠들 버전 나야나 불러주세요 넷중 센터는 누구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 우리 텐션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텐션 끌어 올려 여기 또 이렇게 신청곡이 있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살이 부으니까 물에 부으니까 아지톡으로 은루시양님께서 걸그룹 좋아하시는 우리 오빠들 트와이스 신곡도 듣고 계시죠 시그넬 번 시그넬 번 이 부분은 라이브로 예쁘게 화음 쌓아서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짜리리린 나오니까 또 이렇게 트와이스가 또 시그널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럼 어떡하니? 그러면 우리가 짜리리린 어떻게 하실을 들려드리자 그래 그래 일단 짜리리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들려드리자 1,2,3,1 감닫는 대로 한번 끝냐를 해 이제 샀 민алы 고기를 크게 Jac 약 아무도 모르게 너의 눈빛이 내게만 비밀 속에 속삭였어 짜리리리 됐던 거야 우리들 사인 유가사인 이렇게 또 우리가 트와이스한테 신호를 보냈거든? 그렇지? 그랬더니? 이분들이? 이분들이 그냥 보내신 거야 패션 되게 올라간다 이분들이 그냥 신혈 보내 하는 거야? 박준철인 줄 준철이 누구야?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저 우리 트와이스 키 한 번만 주세요 한, 둘, 하나, 둘 승날뻔해, 승날뻔해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난 너를 원해, 난 너를 원해 왜 반응이 원해 망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 찌릿찌릿찌릿찌릿 기다리잖아, 잘 보이잖아 왜 알지 못하니 텐션, 텐션 많이 올라간다잉? 아, 진짜 지근하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 옛날 생각나고 인명을 찾는군 옛날 생각나고 또 뭐 해보고 싶은 노래 있어? 우리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거 원하실 텐데 생각나는 노래라든지 우리 노래 중에라도 뭐 있잖아 없구나 이상하게 텐션이 떨어지네 아니, 객송이 편집을 잘해주실 거야 이렇게 인정 없죠 객송 웃어 어느 수 있어요 자, 아닙니다